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0일 기회의 첫 번째 개사 1564년 명가정 43년 청홍도의 진천에 천둥이 치며 지진이 일어나다. 명종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0일에 경술 첫 번째 개사 1564년 명가정 43년 청홍도 음성에 지진이 일어나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2일 시내 첫 번째 개사 햇머리가 지고 밤에 달머리가 졌다.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3일 임자 첫 번째 개사 안방경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았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3일 임자 두 번째 개사 달머리가 치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3일 임자 세 번째 개사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4일 임자 첫 번째 개사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4일 임자 첫 번째 개사 안개 기운이 있었다. 햇머리가 졌다. 밤에 달머리가 지고 주와 이가 있었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5일 갑인 첫 번째 개사 달머리가 지다.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6일 임자 세 번째 개사 명조시록 30권, 명종 19년 11월 17일 병진 첫 번째 개사 헌부가 아르기를 태인현 경저 주인 송민이 본부에 정장하기를 지난 16년에 정미 40석을 장사꾼인 장성과 이영에게서 빌어다가 벌써 모두 상환하였다. 그런데 이영이 재차 받아내고자 꾀를 꾸며 청원군 집안의 종들과 합심하여 전날 빌려준 쌀을 청원군 집의 사체인양 핑계하고서는 의빈부로부터 폐를 발부받아 나의 차를 전옥서에 수금하였다. 했습니다. 신들이 전옥서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그의 차가 과연 의빈부의 공문에 의해 범죄했다는 범상한 죄명으로 수금되었다가 7일이 지나서야 방면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경록군 존경 의빈으로 자기 집안의 종의 외람한 말을 들어 의빈부에서 폐를 바라하여 백성을 수금하였습니다. 그가 권세를 빙자하여 국법을 농간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그의 직을 파면하여 귀한 가문에서 소민을 침해하는 폐의 단이 없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파직은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햇무리와 달무리가 쓰이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명관하여 홍문록과 제이슬에 뽑힌 문관들을 명전전들에서 시험 보이게 하였다. 입격자에게는 차등 있게 물품으로 상을 주었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0일 김희 두 번째 기사 경상도의 웅천 7원 진주 4천에 천둥이 쳤다. 하동에선 눈이 내리다가 괜히 번개불이 번쩍번쩍했는데 여름철과 다름이 없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3일 엠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술과 어무르 각 해사로 하여금 진배토록하라. 제 용감이 소장한 유이 38벌도 진배토록하라. 이때 날씨가 매우 추워 산케사 특별히 입직한 군사들이 줄이고 추울 것을 염려하여 술과 어무르 그들에게 대접토록 명하고 비난하여 옷이 없는 자에겐 유의를 하사하니 사람마다 감격하여 기뻐하였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한부가 아래기를 방백의 소임은 어진 수령을 등용하고 나쁜 수령을 내치며 한도의 의의표가 되어야 하니 비적격자에게 주사의 왕명을 받으러 펴는 책임을 맡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의 책임은 더욱 다른 도보다도 무겁습니다. 경기관찰사 남응은 지난날 함경도 병사로 지냈고 또 광주 목사를 지내면서 모두 그 직무를 삼가지 못하였다는 비평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관찰사 자리를 제수하니 물증이 부당해합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6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유광을 경기 관찰사로 김홍윤을 한승부 의윤으로 삼았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8일 정리 후 첫 번째 기사 해의 양의가 발생하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8일 정명 두 번째 기사 청웅도의 평택에 해가 뜬 뒤에 해 곁의 남, 서, 북 세 편에 단웅이 함께 나타났는데 안은 청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두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1월 25일 개의 후 첫 번째 기사 청웅도의 유의신에 천둥이 치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2월 6일 값을 첫 번째 기사 박소리벌 사복시청으로 장사중을 사헌부 지비로 최인을 전라 좌두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면접시록 39, 명절 19년 12월 7일 을 해 첫 번째 기사 가논니아르기라 전라 좌두 수군 절도사 최인은 지난 을미오년에 진도 군수로 있을 때 왜구가 미쳐 이르기도 전에 진을 버리고 백성보다 앞서 도망가니 남방 백성들이 통분해하며 그의 살을 먹고자 안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적을 보존하고 있는 것만도 요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중임을 제수받아 그 도를 절제한다면 사졸들이 그의 이름만을 듣고서도 해이 되어 반드시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불척지변 창졸관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전날 성을 버리고 살기만 도모하던 자가 어떻게 능히 죽음으로 지키며 별난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연령이 아직 노세하지 않았을 적에도 오히려 두려워서 미리 도망하는데 지금은 더구나 노세하여 체력이 딸리니 결코 수군을 지휘하여 쳐들어오는 외적을 무찔러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한 지방이 패배해야 하리란 우려는 깊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근래 조종에서 난방을 중시하고 있는데 전조가 잡스러이 주의한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최적화 소사였다. 여러 차례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명조 10월 30분 명조 12월 9년 12월 8일 병자 차판 대개사 전교하였다. 숙전부사 노경민 삭주부사 소흑은 천민의 관리가 되어 힘써 생민을 구율하고 학교를 수선하며 폐지된 것을 복구하는 등 선정이 많았다. 매우 가상하니 각계 한 작업씩 올려주라. 본도감사가 울린 장계에 의해서이다. 경리는 지난 날 성주목사가 되었을 때 명성과 치적이 있었다. 숙전부사가 되어 교생과 혼도를 후대하니 교생배가 선정을 했다고 감사에게 글을 올렸다. 그의 은혜를 팔아 명성을 구하는 짓이 이라하였다. 면접시로 30권 응정 19년 12월 10일 우회인 차판 대개사 헌부가 아래길에 세도가 날로 떨어져 민심이 찬박하고 간사합니다. 수령들이 고울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없는데도 한 사람이 나서서 칭찬하게 되면 그 수령에게 애써 비비를 맞추려 하는 자들이 우르르 그것을 따르면서 감히 어개거나 반대하지 못하고 혹 상하나의 포상을 청하고 혹 비석을 세워 덕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행실을 공정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단금의 폐섭에 이러한 것이 있어 고울 사람들의 칭송하는 말을 참으로 꼭 그러하리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숙천 부사 노경님과 삭주 목사 소흡을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해 한 작업씩 올려줄 것을 명하기까지 하니 물증이 부당이 압니다. 도로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면저시로 30권 명정 19년 12월 13일 신사 첫 번째 개사 청웅도 은진의 찬둥이 치다. 면저시로 30권 명정 19년 12월 18일 병술 첫 번째 개사 달무리가 치다. 면저시로 30권 명정 19년 12월 19일 정해 첫 번째 개사 가논이 아르기를 사재간 찬봉 최계조는 성품이 본듯이 경망스러운 데다가 본래 가풍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의 무려배 자재들을 내버려 두어 그의 아들 최확은 패려한 자로 무려배들과 무리를 지어서는 도박을 일삼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 밤이면 무리 지어 모였다가 날이 새면 헛더지고 하면서 사족의 여자들을 은밀히 간통하였다. 헌보가 덮어서 그를 매절하여 죽였다. 사족 문혁과 문음의 이재의 딸 청룡 부흥군 심강의 아들 심지겸의 아내를 헌보가 출신하기 어려워하니 그들 집안에서 자결하게 하였다. 불이한 짓을 제맛다로 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는데도 도리어 권유하니 물정이 통분해합니다. 그의 벼슬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면접 7월 30권 명동 19년 12월 19일 정의 두 번째 개사 한 무리 가치다. 면접 7월 30권 명동 19년 12월 21일 개척 첫 번째 개사 전교하기라. 네이 손 사균과 양 예수는 주부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이번 정사에서는 반간에 올려 자임시키고 김 세우도 동반의 주부에 제수하라. 사실은 논한다. 우리나라의 동서반 정직은 양과 및 문음의 사람이 한다. 평민과 서울 출신들 중에서도 조종조에 있어 호 동반에 서용된 자가 있었다. 그러나 한두 사람에 불과했을 따름이었다. 지난번에 네이인 유지번 김윤은은 이미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손 사균과 양 예수가 판간에까지 승진하고 김 세우도 함께 주부에 제수되었다. 하루에 세 사람이 함께 동반이 올라 사대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조종에 서게 두었으니 벼슬이 함부로 주어지고 명분의 혼탁감이 이에 이르러 크게 달한 것이다. 예수는 개혜는 가을에 홀로 동궁을 모시면서 약을 잘못써 돌아가시게 하는 변이 일어나도록 하였는데도 권력의 빌부터 그 죄로 면하고 도리어 승진되니 많은 사람들이 더욱 통분해하였다. 손 사균을 상의원 판관으로 양 예수를 여빈시 판관으로 조희문은 옹문관 수찬으로 김 세우를 사옹은 주부로 이경 명을 예문관 본교로 삼았다. 면접 10월 39월 능정 19년 12월 22일 경인 첫 번째 3부가 아래기에는 조종의 장록이란 공헌과 치의적을 평가하여 더 깊고 재능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 까닭에 세상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도구는 실상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관 무리로 특명에 의해 오품의 승진 제수된 사람이 2인이며 동반의 정직에 제수된 사람이 1인입니다. 의관이 만약 현저한 공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한 상전이 있습니다. 잠유에 미천한 사람을 총애하여 엄숙한 대열에 드러나게 발탁하게 하는 것은 조종의 존엄한 체통을 손상시킴이 큽니다. 상의원 판관 손 사균 예변시 판관 양 예수 옹은 주부 김 세우를 다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늘 잔병으로 고생하며 억울한 마땅한 약을 여러 차례 물어 크게 효유 험을 보았다. 판관에 승진시킨 것이 참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며 세우를 주부로 삼은 것은 더욱 전례가 있는 것이다. 대저 임금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마땅히 종사를 중시한다면 한나라의 신민된 자는 당연히 군상을 편안히 보호해야 할 따름인데 어찌 꼭 번거롭게 논하는가? 나는 그것이 옳은 줄 모르겠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위관 같은 미천한 무리를 조종의 반일에 서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풍헌을 담당한 관리가 공론을 들어 이를 아뢰었던 것이다. 그런데 단지 커버하고 덜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하된 자로서는 참아듣지 못할 말로 비다하이까지 하여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다시 말할 수 없게 하여 명기가 가벼워지고 얼로가 차츰 막히게 하니 식자들이 우려하였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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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의술이 정통하고 안팎으로 허물이 없는 자가 있게 되면 선발하여 동반의 관직을 제수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의 특언에서 나온 것으로 상례로 여겨 마치 출사의 한 가지 길처럼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 중에 발탁하여 동반의 정직을 제수한 것만으로도 성은이 이미 만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특언을 다해 승진, 서용함에 이른다면 조정의 정직은 점차 은상의 용도로 변할 것이니 정체에 있어 온당치 못합니다. 때문에 신들이 새 의관의 일을 가지고 이같이 논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답하신 말씀을 삼가보니 형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답하기를 이래 따라 직관하는 것은 이목의 수임을 맡은 관리의 책입니다. 그러나 공로를 포상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은 또한 임금의 일이다. 말세가 되면서 신하는 임금의 병력 같은 위험을 두려워하고 임금은 간증을 거부하는 이름이 있을까 혐의스러워하여 서로 꺼리지 않고 말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본의 아랫말을 인해 우연히 내 뜻을 말하며 모두 털어놓아 숨기지 않았을 뿐이다. 평시 다음은 모르겠으나 올해에는 해가 저물도록 병조리를 하였으므로 의의를 성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상하의 정을 통하는 것을 가지고 황공해 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안전 7월 39, 능정 19년 11월 24일 임진 두 번째 기사의 가눈이 아래길은 조정의 명기를 미천한 무리에게 가볍게 제수하여 외람된 길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손사균 양 예수 등은 동반을 위반했을 자리에 기용된 것만으로도 그들의 작은 공로를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서용하는 은전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 밖에 나온 것입니다. 온 나라의 신민이 어찌 상께서 우대하시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하루의 정사에서 제수하라는 명이 세 사람이나 되기까지 하니 세상을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도구가 이로부터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론이 일어나게 된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헌부에 내린 비답의 내용은 신자된 자의 마음에는 극히 미안스럽습니다. 진원하는 사람이 심정을 다 말하지 못하게 둘까 염려스럽습니다. 상의원 판관 손사균 예빈씨 판관 양예수 사옹은 주부 김세우르 빨리 개의정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낸전 7월 30일 19년 12월 2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영의정 유은 원영 조아 이정 심 동원 우의정 이명이 아래기는 올해는 전하의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해가 다하도록 조회를 아니하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천광을 우르르지 못하여 모두 민망해 합니다. 이제 상체가 평상으로 회복되어 하정의 예를 몸소 행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실로 막대한 경사입니다. 신하들 치고 그 누가 기뻐함에 할애를 공손히 울려 만극한 정회를 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정조에 따라 하전을 울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아랫말을 보니 경들이 아름다운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 꼭 따로 할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원영 등이 다시 아래기라. 옥체가 건강해져 다시 진무하시니 이것이 어찌 다만 시민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종사의 큰 경사입니다. 자전의 기꺼우신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온 나라가 함께 할애할 일이니 그 이해를 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사님과 김인연의 전례. 개사는 2월에 충동대왕의 종기가 다 나은 뒤에 따로 하전을 올렸다. 김인연 9월에 모화관에서 친히 열병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마가 놀라서 다라나 상께서 정신을 한참 잃었다 되찾았다. 그 뒤에 따로 하전을 올렸다. 그런 예가 있으니 망설이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같이 거듭 아래니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면접 7월 39일 능정 19년 12월 19일 정료 첫번째 기사 참교하였다. 모든 백집사는 당연히 가려 재수해야 한다. 더구나 대강과 시종은 소임이 막중하니 더욱 가려 막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의심 나면 임용하지 말고 임용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과 어긋남이 있다. 다시 더욱 자세하고 신중히 주의하여 상하의 정에 흡족하게 하라. 면접 7월 39일 능정 19년 12월 29일 정료 두번째 기사 김규영에게 관직을 재수하다. 홍문관 부재학으로 삼았다. 면접 7월 39일 능정 19년 12월 30일 무술 첫번째 기사 윤계 이중경 심통은 이명희 정부시의 화원수 이위 등의 공사 화원수 위의 아버지 달리성 정 이인이 첨지 최순의 처백에서 낳은 딸에게 장가들어 서로 삼고 위를 낳았다. 또 처백에서 두 아들을 두니 화천 부령 이 예와 화산 부령 이 정이다. 위의 어머니가 죽으니 예와 정 형제는 처음에 정로로 여겨 상복을 입었다. 한참 지나 종친으로 처백에서 낳은 딸을 맞아 처로 삼은 자는 선원녹에 첩으로 씻는다. 라는 말이 있음을 듣고는 위의 어머니도 역시 첩일 뿐이니 예의의 의무를 위해 입는 복이 없다. 하고서 이에 최지를 벅 써버리고 입지 않았다. 종부시가 이를 결정짓기 어려워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개청하였다. 함께 의논하여 아르기라. 종친이 첩 소생의 딸을 맞아 처로 삼은 자는 선원녹에 첩으로 실었으며 또 후속녹에서도 첩이라고 논하였습니다. 한 집안이 사사롭게 처라고 한다 해서 그를 정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 첩이 된다라고 했다면 그 천첩의 아들은 그들의 생무에 대해서만 복이 있을 뿐 예를 넘어 화원수의 생무상을 입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하니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대신들이 달성정의 첩첩에 관한 일을 이같이 논의하였으니 적첩의 구분을 소중하게 한 것은 옳다. 윤원영은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정체를 내쫓고 천첩을 적실로 삼아 정경부인의 자코를 제수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몇 사람의 대신은 집정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묵묵게 참고서 말을 하지 않아 차마 구고한 명분을 무너지게 하였다. 이것이 어찌 양심이 없어서였겠는가 다만 윤원영의 위세가 두려워서 감히 말을 내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영이 방자히 굴고 권력을 독단함이 막심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달성정에 대한 의논에서 감히 첩을 정무로 하지 못하였으니 처리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여기서 증언할 수 있다.